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식스맨, 박현호의 공식 팬클럽 현호데이가 박현호에게 강력한 서포트를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박현호의 공식 팬클럽 현호데이는 오는 7일까지 강남역 인근 뉴발란스 전광판을 통해 박현호의 매력이 가득한 응원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며 이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약 10분마다 20초 길이의 응원 영상이 전달되는데 박현호의 트롯돌로서의 매력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에서 팬들의 마음을 담은 자막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감동을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클럽은 과거 아이돌 그룹 탑독의 리드보컬 출신으로 끼와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MG 트롯돌 박현호의 매력을 알려주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서포트를 계획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현호는 최근 불타는 트롯맨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안무 실력으로 주목받았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성공가도를 달리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트롯돌 박현호의 팬클럽 현호데이에 적극적인 서포트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